1, 2, 1 1, 2, 1 1, 2, 3 3, 4, 5, 6, 7, 8 1, 2,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뭐예요? 성화랑이요 이름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혹시 체중 어 준희삼촌 알고 있어요? 네 대단하다 칭찬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다 닭살 소름 끼친다 버터빵에 몸이 빠져든 것 같아요 준희삼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기쁘다고 말해야 돼 너가 기쁘면 나도 기뻐 하랑이가 너무 왕자님 같고 귀여워서 애칭을 귀여운 꼬마 왕자님이라고 해도 돼요? 네 고마워요 귀여운 꼬마 왕자님 어 되게 좋아해 뭘 그렇게 좋아해요 왕자님 아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갑자기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갑자기 괜찮긴 괜찮다 카메라 앞에서 너무 왕자님이란 거 알려줘야지 이렇게 멋지고 씩씩하고 개그 잘하고 말 잘하고 마트 마음이 왜 이러지 왕자님 왕자만 빼주세요 너무 너무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직장이 개그맨이시죠? 어 아니 준희삼촌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아 좋아하는 음료 있어요? 딸기수무치요 딸기수무치? 네 나 그거 되게 잘 만드는 거 딸기를 이렇게 해서 여물조물 여물조물 톡 톡톡톡톡톡 딸기수무치 나왔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사양 어 사실은 준희삼촌이 얼마전에 이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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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걸 좀 하게 됐어요 네 이별이란 거 혹시 알아요? 어 저는 그 동물 이별한 것 밖에 그 마음은 되게 크죠 네 삼촌이 이별하면서 네 편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준희삼촌이 슬퍼서 혼자서는 못 읽을 것 같아서 네 우리 귀여운 꼬마 양자님이 읽어줄 수 있어요? 네 고마워요 5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엉망인 채로 어려우라 힘들어하다 최준 덕에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견뎌가고 있어요 준희가 내 인생을 들어 온 이후로 매일매일 설레었어요 사실 잠깐 이호창에게 들렸지만 나의 처음과 마지막은 최준 당신이야 나 안 예쁜 거 아는데 예쁜 꼬마 아가씨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6개월 동안 덕분에 행복했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동안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진짜 안녕 네 되게 슬프지 않아요? 네 준희삼촌은 조금 슬퍼 이 편지를 읽고 준희삼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? 하는 행동하고 말이 다 예쁘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인데? 네 너무 감동적이야 감동쟁이 헤어지고 나서는 어땠어요 빛이 사라졌던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준희삼촌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준 빛이 되어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 본 줄 알아요? 네 아니요 몰라 네 준희삼촌이 이 편지를 쓰신 분께 노래를 선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노래를 함께 들어줄 수 있어요? 네 들려줄게요 네 네 ytes 약속해요 다는 미안해 말아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걸 알잖아요 사랑이죠 정말 그게 다였죠 그댄 아닐 뿐이죠 차라리 다행일지 몰라요 내가 더 아플 테니까 그댈 있다 눈물 흘리지 말아요 그 눈물 닦아줄 사람 내가 아니에요 이제야 내 맘 알 것 같은데 현재 말해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거죠 우린 어서가요 돌아 붙지 마요 나 또 흔들릴 것 같아 잘가요 그대 내 사랑의 말은 나만 간직할게요 그러니까 이젠 제발 다른 말 그래야만 나도 계속 놀 수 있어요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우리잖아요 이제 난 추억으로 살게요 그댈 잊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내가 그대 이제 정말 안녕 안녕 잘해줬어요 어... 준희 삼촌 노래 어땠어요? 말해도 되나? 어... 상관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요 손발이 쪼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손... 손발이 쪼그러지는... 제가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 뭔지 알아요 감정적으로 함께 슬퍼져서 보기가 힘들었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목소리를 한 게 좋아요 좋게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노래 실력을 평가한다면? 95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거예요? 왜 100점이 아닌지 이해해서 말해도 될까요? 어... 왜 100점이 아니에요? 5점이 없어서... 넌 완벽한 남자아이구나 네 퍼펙트 맨 땡큐 우리 하랑이 봤던 하랑이의 느낌을 얘기해 줄게요 진짜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귀엽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방금 몸 왜 이렇게 한 거예요?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한꺼번에 보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것보다 더 많이 칭찬을 해도 되는 사람이 하랑이에요 준이 삼촌 보니까 어땠어요? 다정하신 걸 알게 됐어요 오늘 그렇게 느껴져요? 네 너무 다행이다 이걸 했다고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나아질 때까지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다 오늘 행복한 시간 만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처럼 멋지고 씩씩하고 따뜻한 마음 읽지 않기로 네 약속 네 짠 네 복사 지 삼촌도 우리 하랑이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짜잔 뭐예요? You were a kid once 너도 한때 아이였다 I was a kid once 나도 한때 아이였다 우정의 커플 드립었네 네 기분 좋아요? 네 나도 좋아 흠 흠 하하하 칼넣 요즘 쓰기 영상 Wandavi 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